네, 여기는 헤리플렉스 부스고요. 이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서 왔는데 날러지가 전혀 없는 무덥성 소재로 만들어진 그런 안경테라고 합니다. 이런 디자인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너무 귀엽죠, 캐릭터가. 얼굴 감싸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과 우수한 탄력성으로 안정성이 극대화 되었고 코너피를 고려한 착할식, 노즈패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이 특징인 그러한 브랜드입니다. 헤리클래스의 부스를 구하고 계시고요. 홈페이지가, 네, 홈페이지가 있나요? 아, 아직 없으시구나. 네, 이쪽 연락을 이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리클래스 부스입니다. 우와!